반갑습니다. 구호공사 정은태입니다. 자, 6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캐스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다시 수능 모드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는데 빠르게 수능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능 감각을 찾는 그 방법을 첫 번째 안내할 거야.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이 풀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풀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좀 천천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될 파트가 있어. 어쨌든 이 제대로 시간을 확보해야지 이제 그 천천히 풀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마지막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빠르게 수능 감각을 찾기. 일단 이렇게 제목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선생님은 바로 이거라고 봐.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철저하게 작품 해석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가 이거구나. 아,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이 학습을 여러분이 내신 때 집중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내신 시험 잘 봤으면 이제 그거는 좀 놔도 돼. 왜 놔도 되냐. 내신과 수능에서 이 물어보는 방식이 다르거든. 수능은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한테 자, 이거 해석해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 출제자의 해석을 던져줘. 그리고 내 해석은 너네가 허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거든.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출제자의 조건에 맞춰서 출제자의 해석을 허용할지 말지를 판단해줘야 돼. 그럼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기준이 필요하잖아. 딱 이 선을 딱 잡아서 아, 요정도는 내가 허용하고 요정도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요 기준. 요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수능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거든. 따라서 요 감각을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줘야 돼? 당연히 기출을 다시 풀어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같다고 중요해. 기출을 풀 때 아, 그래. 내가 기출 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내신의 모드에 들어가 있거든. 그냥 풀고 채점하고 O, X, 정답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출제자는 딱 이 정도 지점에서 물어보는구나. 아,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데 이 정도는 허용을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나한테 어떤 선으로 어떤 선으로 나한테 물어보는지 내가 어느 정도를 허용할지 말지 요 판단기준을 계속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아,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도 되겠구나. 아,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이 확실한 선을 여러분의 기출을 해서 풀면서 계속 잡아가셔야 돼. 이 선, 이 선이 바로 수능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출 풀면서 해석을 허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요 감각을 최대한 빨리 잡아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장에서 풀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과목, 그 다음에 문학 파트, 그 다음에 독서가 있는데 독서의 시간을 써야 돼. 그죠? 독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목, 그 다음에 문학에서 시간을 확실히 줄여야겠죠. 그죠? 선택과목 두 가지가 있죠. 화작 언매 화작이라고 해도 이거 화작 평소에 무시하다가 6평 화작의 난이도에 탈탈 털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청이랑 평가원이랑 화작에서 물어보는 난이도가 좀 달라. 평가원은 선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집요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 화작,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기출은, 기출은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화작에서 은근히 한두 개 좀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좀 판단이 좀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자료를 볼 때, 대화를 볼 때 내가 잘 체크를 못하는 지점들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 친구들은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아. 화작 강의 귀지가 않거든요. 짧아. 짧은 화작 강의 듣고 기출을 풀면 훨씬 더 기출이 잘 풀려. 알겠지? 자기는 화작이 안 틀린다면 너는 그러면 기출만 열심히 풀어도 돼. 근데 한두 개 틀린다면 강의를 듣고 기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죠? 그러면서 아 지문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출제하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야겠구나. 선진해볼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유의해서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는 거야. 알겠죠? 자 언매, 언매는 당연히 강의.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먼저 잡아야겠죠. 그죠? 개념 잡고 개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기출 풀었으면 그 다음에 엔제. 엔제로 가서 이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문학파트인데 문학파트. 문학파트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개념어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저는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진해낸 개념들을 딱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모래쪽에 판단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 요소. 지문에서 자주 물어보는 요소가 있거든. 시에서 자주 물어보는 요소. 현대 소설에서 자주 물어보는 요소. 고전 소설에서 자주 물어보는 요소.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를 빠르게 체크하면서 읽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만약 개념어가 좀 부실하다면 문학개념어치. 개념어 강의가 있어. 개념어. 강의를 듣는 것이 아주 좋아요.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 개념어를 정리할 수도 있는데 강의를 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요소 트레이닝. 이거를 이제 기출을 풀면서.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아 요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요런 것들을 내가 신경 쓰면서 읽는다. 내가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었어. 아 그래. 소설에서 소설에서 특히 시간, 공간 자주 물어보는데 시간, 공간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면서 읽었어. 아 그러면 당연히 시간, 공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이미 지문을 읽었을 때 체크했으니까 당연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야.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평가하는 지배하게 자주 물어보거든. 내가 서술자의 개입 지문을 읽을 때 체크가 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문제볼 때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취지의 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무엇을 놓고 그걸 계속 찾아내면서 지문을 읽는 그 트레이닝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독서는 계속 문제 풀면서 가셔야겠죠. 그죠? 독서의 결국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여기를 빡세게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일단 첫 번째 그 앞에 거가 선행이 돼야 돼. 이 수능 감각 찾기. 그 다음에 수험장에서 풀이 시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6평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 푼다고 보시면 돼. 절대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최종 단계에 일단. 최종 단계고 그 다음에 한 2, 3회 정도? 이 정도 분량 풀어주면 되지 이걸 계속 이제 그래 6평에 다가오니까 하루에 한 개씩 푼다. 절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알겠죠? 모의고사 푸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2, 3회 마지막으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철저하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딱 이거야. 시간관리 시간관리와 스위치전 연습이거든. 여러분 6평 보다가 혹은 수능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거든. 그럼 배 아프면 어 선생님 너 잠깐 배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시험장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그 변수를 여러분이 미리 만나는 거야. 만나서 철저하게 시험장처럼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딱 시간 재고 시간 재고 아 그래 얘기부터 얘까지 다 풀 때까지 내가 절대 이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어 선생님 문제 풀었는데 자꾸 옆에가 딱딱하서 소리를 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저 집에 가서 문제 풀려고 이제 스타버치 멈춰서 집에 가서 풀었어요. 그거는 모의고사 연습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옆에서 딱딱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저 소리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시련이구나. 그래 이 시련을 내가 이겨야지. 수능시험장에도 저런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잘 풀겠지 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돼. 알겠죠. 풀이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스타버치 멈추지 말고 잠깐 배고프니까 뭐 먹고 할까? 수능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철저하게 시험장처럼 문제 풀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풀었을 때 몇 분에 도달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몇 분에 도달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 그리고 그냥 푸는 게 아니야. 완급 조절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선택과목.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이렇게 있을 때 본인마다 조금씩 달라. 절대 내가 시간을 선택과목 몇 분에 풀어야지. 이런 건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 알겠죠. 본인이 딱 정한 어떤 수치가 있을 거야. 그 정도 수치 맞추고 문학. 문학은 좀 빠르게 푼다. 좀 빠른 호흡으로 푼다는 생각으로 풀고 독서는 좀 천천히 푼다.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서는 사실 지문에서 해야 될 게 많아. 필자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결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할 게 많고 지문을 이해해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문학은 달라. 지문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사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 일단 문제 가보자. 출주자가 이 지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일단 가보자 라고 해서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로 가서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되는데 독서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됐으면 아예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독서는 천천히 가면서 가고 문학은 좀 빠르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호흡이거든요. 여기에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 시험장하면 여러분은 독서 문제 풀 때도 같이 문학과 똑같이 빠른 호흡으로 풀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미스가 나고 지문이 평소와 다르게 눈에 안 들어오지. 독서는 좀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문학을 좀 내가 빠른 호흡으로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완급 조절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을 다 얻는 거야. 시간관리, 실전 연습 이런 걸 다 하는 것이죠. 6평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이제 3월, 4월 시험과 다른 드디어 평가한 시험이라는 설렘, 긴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6평은 잘 보면 좋아요. 하지만 못 보면 또 기분이 상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 번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6평까지 학습 전략 짜고 나서 그 다음에 6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열공하길 바랄게요.